안녕하세요 우리 강서 1 대교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무리 신앙이 아닌 또 제자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이제 창립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에도 적혀 있지만 성경적 교회관 성경적 교회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삶을 썼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교회관 교회의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특별히 올바른 교회관을 갖고 있을 때 또 주위에 우리 연약한 교회관이 무너진 또 교회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우리 연약한 또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우리가 사역 이전에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올바른 교회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적인 교회관이 없다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라는 단체를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교회를 또 정지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곳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용서와 또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을 시켜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 뿌려 세워진 곳이 교회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사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교회관을 갖고 맡겨진 기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시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교회와 또 이런 이단 사이버 종교에 대한 경계선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천지 집단이라든지 또 몇몇 교회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이미지가 많이 추락해 있는데요. 오직하면 지금은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모임을 갔다 보니까 온라인 교회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라인 성도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더라도 올바른 교회관이 없다 보니 사실은 교회를 옮기는 것도 그냥 이사 가듯이 또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면서 우리가 무슨 홈쇼핑 하듯이 이리저리 교회를 고르는 경우들도 허다하고요. 그 네 상황에 따라서 그냥 거쳐가는 정류장처럼 교회를 거쳐가는 성도들도 사실 우리가 너무도 흔히 또 많이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교 난민 그레이스톤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교회,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은 우리는 종교 난민 굉장히 좀 네거티브적인 슬픈 이야기죠. 종교 난민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입각해서 이상적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교회를 찾다 보니 그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교회를 고르다 고르다가 안 나가게 되어지나 그래서 안 나갈 우리가 거꾸로 하면은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관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 바로 토양이라는 단어입니다. 토양 토양에 잘 심겨진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 시절을 쫓아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그 나무에 토양을 바꿔버린다. 뿌리를 내릴만 하면 토양 바꾸고 토양 바꾸고 계속 뽑혀서 옮겨진다고 하면 그 식물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성장은커녕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냥 내 입맛대로 기준 따라 상황에 따라 교회를 자꾸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 성장은 신앙은 성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열매 맺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죠. 따라서 사역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번 기회에 올바른 교회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지역의 연약한 새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많은 불신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달 사이비의 종교들과 많이 혼동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원교회가 이제 창립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라는 이 이름이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원교회가 창립 33주년이 됐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오직 전도와 선교회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부산 수영료교회 청년시절부터 전도자의 외기를 걸어오셨고 또 수많은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도 왜 굳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단어가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직 전도와 선교회 올인하면서 달려왔고 본인의 선교 또 가는 선교회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이 시간표까지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창립 비전과 함께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세계교회 한국교회의 분명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은 커녕 사실은 맛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질빨펴버리는 그런 현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한 기독신자에 대한 실망은요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교회에 대한 실망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라는 이 복음의 기스를 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 예원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했다. 목사님 계속 요즘 말씀하셨던 것이 제2의 개척하는 마인드로 가슴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본당과 렘넘트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것을 영적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제는 단순히 우리 강소로 단순히 우리 나라 이 땅을 넘어서 전 세계 2, 3, 7 나라를 살리는 손두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장 사역자 조장으로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은요 충분히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만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예원성도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교회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서론 부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우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게 불러내다라는 짓이거든요. 불러내다. 자 이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 자막에도 나올 건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교회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이들이 교회이고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여러분들이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불러내다. 어디서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하반전에 나오는 표현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의 귀한 빛으로 우리를 이제 불러내서 들어오게 하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정말 성전된 축복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른받았다라는 것 그러면서 교회의 정의는요 가장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9회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무리신앙과 제자신앙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무리와 제자의 기준점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으로 경기를 지닌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매주 52주 강단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믿음의 신앙고백 위에 52주 강단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원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우리가 너무도 이 변화사한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고요. 엘리야는 그야말로 신비의 대표주자입니다. 자, 예수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지금 같은 동급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모세도 엘리야도 결국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모형에 불과한 인물들이거든요. 구역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선지자, 제상 왕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림자의 역할이거든요. 따라서 한 동급에 설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금은 절대 다른 것과 섞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올바른 정의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구원받은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성전된 축복을 누리고 있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브루스킬라 아굴라, 브루스킬라 부부가 나오죠.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만나는 그 현장, 브루스킬라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 중요한 만나는 현장이 교회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7절 또 로마서 16장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현장, 마가다라빵 현장의 성령 강림의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개개인도 교회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이 모임과 중요한 전도자들과의 하나님 예배하신 그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현장들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2번 작은 7번에도 나와있지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면 두란노 서원에서 하는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좀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불완전한 그런 교회고 유형교회라면 우리가 성전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개개인이 또 성령의 역사심 속에 그런 만남 속에 모욕교회의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개수록 20장 1절에도 나와있지만 바로 믿는 자들이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이것도 교회로 정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가다라빵에 이제 보이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정이나 제도나 형식이나 이런 건물을 갖춘 유형교회가 이제 마가다라빵의 그 첫 출발로 시작이 되어지고 본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들 또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의 바로 무형교회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논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그 토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무형교회라는 것. 영직 우선순위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 너도 나도 목사될 수도 있고 너도 나도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나갈 수는 있지만 교회의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의 3요소가 뭐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확신인은 바로 이 성도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표대 가운데 인도에 나갈 영적인 지도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목사만 있으면 다 끝나냐?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단체와 이게 다른 거죠.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보시면 사실 교회는 이 땅에서 영원한 본향 우리로 지면 이제 고향의 소식을 알려주는 곳이죠. 영적 본향의 소식을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요즘은 뭐뭐답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교회다움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아직 우린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역 속에 살아가지만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죠.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놓치는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교회만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윤리, 도덕, 선행, 구제봉사 다 좋지만 이것은 교회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단체가 말하고 있고 세상의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참된 복음을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좀 보시면 어떠한 속성이 있냐 첫 번째가 여러분 사도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의 증언에 의해서 교회가 확산되어졌고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교회가 계승되어서 이 시간표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그런 신앙 고백과 증언을 토대로 성경이 우리가 정경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단들,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통일치입니다. 조금씩 전통과 교리는 조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도적인 신앙 고백 이외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성입니다. 자, 보편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어디에나 다 계신 것처럼 교회는요.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다 존재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형 교회로서 우리가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심어놓으셨거든요. 자, 교회의 보편성 속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거룩성입니다. 성경, 성전, 성물 우리가 교회에 구별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구별된 그래서 세상과 제일 다른 구별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 속에 우리는 늘 갱신하고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정말 기도하는 구별된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교회관을 확립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속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를 쇼핑한다 교회를 정류장으로 한다 여러 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자, 잘못된 교회관들이 보면 며칠 후 목사님 말씀하셨죠. 정치관은 사람을 보면 한 표로 보고 의사가 사람을 볼 때는 환자로 본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군인이 교회를 볼 때는요. 얼마나 교회관이 확대하지 않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훈련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장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고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학교 선생님 경우는 교회를 학교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떤 강의나 티칭법을 본다든지 억양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자꾸 보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단순히 종교적인 사업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꿀 때 보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교회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신의 기준대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의 의미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예배당 자, 교회에 대해서요 건물 자체로만 교회를 보는 의미가 있죠.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당시에 여러분 그 해로성전 해로성전을 참된 성전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참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로 넘어가서 보면 그리스토인들을 뭐로 비유하면 그리스토인의 성전에 이루는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토인들이 한 몸이 모여서 그 지체를 이루고 그 성전을 이루어가듯이 이루어가는 건물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당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토께서 참된 교회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 그리고 제도적인 조직체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통, 관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게 보는데요. 맞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제도도 전통, 관수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권위와 기준이 무너지고 영적인 생명력을 교회가 잃어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요. 그야말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보면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곳이죠. 학교나 병원이나 군대나 그 어떠한 세상의 어떤 조직도 단체도 해결해질 수 없고 알 수 없는 인생의 정확한 근본 문제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영적인 부분에 정확한 답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례들 어떨 때 많이 보면 여기 작은 산말에도 나와있지만 필요한 성경 지식을 구급하는 학원 어떤 조직체로 보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이 학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우습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필요한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오고 그 지식을 공급하는 거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학원 강사인 거예요. 학원 강사처럼 급료를 받아서 필요한 성경 강의하고 소임을 다하는 거. 교인들은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감상하다가 설교에 대한 수강료죠. 황금 딱 내고 돌아가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교회 끊었어요. 이제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끊었대요. 그러면서 교회 교인이란 표현을 모르잖아요. 이분들 교회. 그러니까 거기는 회원수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냥 회원수야. 회원. 가입했다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내가 그냥 왔다가도 언제든지 또 끊어버릴 수 있는 학원. 물론 교회 안에 말씀 증거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채우는 것이라 분가하다. 아니죠. 말씀에 곧 생명의 양식입니다. 교회는요. 네 번째로 종교적 사업을 벌이는 단체다. 이런 관점으로 불신자가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러한 동기를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제 봉사 지역사회 여러 가지 행사나 전두행사들을 하다 보면 단순히 교회는 행사를 벌이는 곳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한복을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 휘둘러서 성전을 보면 돈 바꾸는 환전상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유아적 선지자적 예레미야적인 이런 교회의 간이 아니라 교회는 정확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사교적인 모임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사교적인 모임 그럼 세상 모임과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유는요.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서로 갈라져 있으면 지체들이 그럼 그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피가 자르지 않는 것처럼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적 교회 여러분 다섯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5대 기능 이것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큰 바운더링 안에서 다섯 가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 예배, 선교, 교육, 섬김, 사김입니다. 그렇죠? 이거 역시 우리 예원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지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언약적 예배라는 겁니다. 언약적 예배 언약적 예배 구역수대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무엇이죠? 죄삼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제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신약시대라고 해서 예배의 본질이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역시 예배는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진짜 매주 52조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속에서 우리가 언약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선교가 아니라 언약적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헬라우로 케리그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원교회가 이 땅에 33년 이란 시간배통은 그것 때문에 달려왔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달려갈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 그러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교육입니다. 디닥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 하는데 사실 믿는 믿음이 없다. 이론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하는데 정작 말씀을 아는 게 없어요. 굉장히 신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으로 그래서 교육 디닥해는 디모데우서 3장 17절에도 나와있지만 성경을 배워서 어떻게 해요?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섬김이 아니라 언약적인 섬김입니다. 사실 교육 섬김 푸신자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를 가르치고 왜 어떻게 섬기느냐 디아콘이야 자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래서 섬김의 모범을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섬김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 사역자 조장 우리 사역자 분들은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리더는 머스입니다. 서버트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리더는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조직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은 절대로 상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와 질서를 이뤄나가는 것 뿐이지 그만큼 직분자는 거기에 따른 노블레스 오블리즈처럼요. 맡겨진 직분에는요. 의무가 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약물이들을 돌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사김과 세상의 교제 차원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김이 필요합니다. 왜? 지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것은 어떻게 사귀냐? 돌봄과 나눔으로 언약적인 사김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를 돌아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포럼하면서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기능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몸 대 우리 예원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보면 우리 구역지교회는요. 셀조직이에요. 자 우리 큰 요원이라는 큰 덩어리의 작은 세포로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구역지교회 구역지교회 정말 지역보고 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지교를 세웠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배와 선교회 교육과 성김과 사김이 온전히 우리 셀조직인 구역지교회 안에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 모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 자 여기 우리 예원교회가 바늘에 섰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은 대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정 17장에 우리 대살로니가 교회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대살로니가 지옥으로 들어가서 3주간 바울이 이제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야손이라는 인물의 집을 통해서 이제 실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사도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돌아오고 또 수단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서슬이 퍼런거죠. 시기에서 바울팀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심각해지니까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슬라를 이제 인근 도시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급하게 이제 바울이 떠나다 보니까 대살로니가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디모데 디모데를 보내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디모데가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도울 수 있도록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서 또 고린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대살로니가에 파송됐던 디모데를 통해서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파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바로 대살로니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원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이전의 응답들도 너무도 소중하지만 이것이 더욱 발판이 되어져서 우리는 더 멀리 높이 비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델이었던 우리 대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역시 내 개개인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우리 구역지 교회가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또 우리 예원교회가 이삼질을 날아살리는 견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게 대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된다라는 건요 뭔가 경건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행위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다? 내 기준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판단하고 내 기준의 잣대를 갖고 말씀을 재단하면 그건 이제 사람의 말로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재단해 버리는 거죠. 그것을 가감히 끌어버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단무지 단순하게 무조건 지속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필요없어 내 안에 내 각인 내 뿌리 내 예체지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본이 됐던 이유는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 의도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망이 있었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소망의 인내 이게 이제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세 가지 캐릭터였죠. 자 반드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믿을 때는 실상과 증거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따라온다. 내가 믿으면 액션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나의 CVDIP 프레틱스 실행이 중요하죠. 야구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요. 결단하게 되어 있고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혀 수고하지 않는다. 아니죠. 반드시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 수고가 따라오고 정말 그리스로 사랑하면 희생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전의 목사님들 말씀하셨듯이 수고는요. 한 번하고 많은 것이 수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경조하는 노력이다. 계속해서 수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의 인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대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믿을만 하니까 믿은 것도 아니고 상황이 살만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환경과 역경과 핍박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재림 소망 재림 소망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의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초대교회 마라나타 신앙처럼요. 반드시 분명한 재림 시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말쓰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좋은 것 생각하고 이 직분 감당하고 가기도 너무 짧은 시간들이구나. 요 근래에 지금 두 번 장례 예배를 치르고 왔거든요.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오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상급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야지 정말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겠다는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란이 있고요. 앞으로 더한 문제가 우리 가정과 생환마다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란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더 큰 영적인 비밀이 체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대살로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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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시원했겠습니까? 힘들더라 무너졌더라 귀 떠났더라 시험더라 무너졌더라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속에 든든히 서나가는 믿음의 소문이 계속 날 때 이것이 결국 전도운동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 대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올바른 교회관입니다 저는 사육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육자나 중직자조차도 이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새가족이나 연약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구나 우리가 순간순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내 기준대로 교회를 이해하고 있다면 연약한 자들은 어느 수준일까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요 올바른 교회관으로 기경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송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지키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만 말씀을 붙잡고는 갈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을 한 번에도 듣지 못한 영혼들 한 번에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이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야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미션이구나 이거 정말 중요한 기간에 리더들로 선 자들이 이거 붙잡아야 되겠구나 게이른 자들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한 영혼이 여러분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누군가의 헌신과 기다림 속에 우리가 지금 사역자로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 순서죠 한 영혼이 복음 안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이런 수고들이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그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지교의 사역들이 너무도 중요하고요 이런 지속적인 사랑의 수고들이 한 영혼을 교회화시키고 정착시키는 그리고 나와 같은 전도자로 세우는 열매로 연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교회는요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메인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깔리는 거거든요 희생과 헌신 없이 구역지교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조직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숨은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숨은 헌신이 내가 속한 구역지교를 또 든든히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10월이 되면 보통 아 우리 빨리 직분 내려놔야지 빨리 내가 이거 떠나야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직분은 여러분들을 더 높이 비상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소속감을 심어주고요 나에게는 사역할 수 있는 근간과 힘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치체거든요 결국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것이 이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의식이죠 지체의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히려 치유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시험이 된다 아니죠 한 지체가 아프면 당연히 온몸이 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몸의식이라는 이 지체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구역지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우리 예원교회에 맡겨진 우리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진의 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방인의 뜰이 되어지고 기도의 뜰이 되어지고 정말 렘너트의 뜰이 되어지길 원하거든요 우리만 선민의식에 잡혀서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2, 3, 7 나라를 향해서 열려있고 치유받고 렘너트 서밋을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우리 예원교회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19절에 23절 나와있지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성령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 같다 너는 하나님 없는 교회 같아 오히려 교회는 더 세속화되지 않았냐 교회가 뭐 천국 열쇠를 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세상 북이 돈 버는 거, 장수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거 외치고 있지 않냐 교회만이 영원한 거, 참된 진리 영원한 우리 인생에 답을 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우리 구역지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충만히 드러내는 우리 구역지교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교회관을 통해서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나의 정체성이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제가 눈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자의 가치는요 그리스도의 피값과 맞바꾼 가치입니다 그렇죠? 고려에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한 우리를 부를 받았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면 나는 성전운동의 주역이다 누구다? 성전운동의 주역이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본당을요 그냥 한 건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과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일 성경 속에서도 그랬고요 역사 속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전쟁이 신전 전쟁이었어요 신전 그래서 프리메이슨 전 세계적으로 인해서 우산 건축물들 다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른 성전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프리메이슨 아니면 홀리메이슨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전도 중에 전도가 우리가 성전건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본당 한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냐 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우리 예원교회 나는 예원성도다 지금 시대는요 그때 1950년대 미국 대학생들의 구호가 그러잖아요 난 크리스토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간혹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믿고 싶고요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데요 이상해 내가 교회 가는 건 싫어요 교인들은 싫어요 다 복음에 걸림돌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기성교회에 대해서는 갈증을 느껴 싫어 뭔가 자꾸 새로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다 보니까 이단사업의 종교들이 조금만 말만 돌리고 조금만 새로운 비유를 하면 귀가 싹이 태서 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교회 하나 더 생기는 것은 하나의 필요악이다 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미지가 실수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되면 세계 현장에 흩어진 제자들이 기도하는 우리 예원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지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와 미저립 교회를 살리는 우리 예원교회의 성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예원교회 나는 성도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의 사김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그 사김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안문화를 보급문화로 바꿀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가져오는 우상을 막는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삼칠나라 살리는 본당 헌당의 주역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여러분 꼭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 여기에 2, 3, 7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막연하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피션 갖고 있었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분명한 선교 계획과 사육이 될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육을 하실 때 그냥 막연한 1인 교회와 막연한 사촌맞은 운동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내 현장, 내 구역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같이 모이면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 기도 제목 점검하시고 그러면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포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로마 방문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서도 난 보금전할 것이다 한마디로 237나라 보금화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믿음에 무한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는 해마다 원단의 성취를 분명히 맛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올해 원단의 말씀을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교회만 237을 부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와 선교의 분명한 스케줄을 갖고 하나님 우리 구역지교회가 우리 교구가, 우리 가정이 한 나라를 돕고 한 선교사를 파성하고 남은 만큼 237나라 보금화 아니 우리가 237나라 보금화는요 막말로 237명의 교인들이 한 나라씩만 품어도 237나라 보금화지 않습니까? 중요한 발판이죠 여러분 오늘 붙잡을 게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성전운동의 주역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누구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다 교회는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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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학적으로 우리가 막 암성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세우는 나는 사역자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요 어떤 건물을 뚝딱뚝딱 짓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되어질까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내가 도울 것인가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직분자들의 미션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 교회가 어떻게 힘을 잃어가면요 유럽 최고 캠프 가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는요 공무원에 불과해졌더라고요 그냥 나라에서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까 그냥 바캉스 딱 걸어놓고 떠나는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공무원에 불과하고 성도들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냥 가정 개인주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예배 오고 헌금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더라고요 주인의식을 이룬 방관자가 주인으로 그냥 주인이 아닌 방관자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보금이 이 나라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근대화 산업화에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그런 한국 교회가 완전 이미지가 다 무너지고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심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있는 교회도 지금 무너집니다 타탄치후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역지교회가 우리 예원의 정말 생미력 있는 여러분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역지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막 대면하고 막 이런 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 빼지 지혜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길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있고 뜻이 있으면요 길은 하나 열어주시게 돼 있고요 사역의 재창조적인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요 우리 좀 미션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로서 여러분 중요한 미션들이 있습니다 왜 이 미션을 감당해야 되냐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들이요 이제 우리가 1인 1 교회와 운동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래 남아있죠 과연 나는 1인 1 교회의 운동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구 쪽도요 온라인 등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 예원교회에 나올 뜻을 갖고 지금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우리 교육자나 지역 식구들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미 예원교회의 말씀은 계속 듣고 은혜 받고 이때 현장 예배만 회복되면 내가 바로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도운동이 끊임없이 지속으로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신천지가 좀 타격을 입었잖아요 근데 신천지 포교 전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 신천지가요 위장교회 원래 한 100여 곳 있었잖아요 이 위장교회가 더 활성화된 거예요 처음에 막 신천지 드러나면서 막 탈퇴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죠 코로나 딱 터지니까 위장교회 현황들 막 밝혀지고 공개되다 보니까 많이 폐쇄가 되고 이전이 됐었죠 그런데 위장교회 포교 전략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위장교회 전략은요 가족을 포교하기에 너무 좋은 수단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경계심이 적어요 난 신천지 교회에 써붙이지 않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이렇게 딱 써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족 포교에 효과적이면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이 이번 기회에 가족과 타협하자 그래 나 이제는 신천지 안 나갈게 나 이제 탈퇴할게 그런데 이제 믿는 가정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나는 엄마 아빠 나가는 교회는 싫어요 그러면서 제3의 교회로 가요 나도 신천지에 나올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그래서 우리 같이 제3의 교회로 가요 그게 위장교회라 그런데 그 목회자도 신천지인 걸 절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신천지에 탈퇴하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2년을 다녀도 그 교회가 신천지인지 몰랐대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들이 지금은 신학교에도 가고 그리고 기존의 정상적인 정통 교단으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더욱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 포교의 수단 뿐만 아니라 위장교회가 활성화된 게 경계심이 적어요 절에는 뭐 보금방이라든지 센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채잖아요 그리고 뭔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제는 경계심을 갖고 있으니까 안 먹혀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떨어졌잖아요 나빠졌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추기면서 차별하라면서 좋은 교회 있다 말씀 정말 좋은 교회 있다 우리 한번 가보자 위장교회 그 부분입니까 여러분 위장한 봉사단체, 문화센터, 위장동아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예술단체들 그러니까 가도 모르는 거예요 큰 돈 딱 들여가서 대규모 투자해서 교육이나 문화, 자기개발, 컨설팅 이런 회사 딱 세워버리면 그게 신천지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냐고요 충분히 포기 활동을 속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가 이슈화되면서 많이 탈퇴자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탈퇴한 사람들은 다 탈퇴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제는 딱 그 멤버들 갖고 내부 결속력을 더 다지면서 코로나 사태 중에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마음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덜어낸 믿음 연약한 자들은 무너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들은요 오히려 이만희 교주 구속하고 재판은 아무 문제 안 돼 오히려 그냥 핍박이고 고난이다 유익이다 더 기도하자 더 군대식으로 매일 정신교육 반복되는 훈련으로 무장시키고 정기행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잠시도 한눈팔 결의를 주지 않습니다 교재 옥충 편지가 막 두 번이나 전달되어지고 계속해서 시험 문제, 영상 예배, 온라인 교육 지시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들이 흔들려의 결의를 있겠습니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더 훈련해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 유한 칼뱅도요 뭐라고 얘기했으면요 크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 원하면서 교회 세우는 일은 정작 소홀하대요 말로는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놓고선 한편으로는 소홀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만 조용히 잘 성경 읽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말은 하지만 우리 미션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명한 직분자 의식을 가셔서 나를 충성되어 여겨 직분시셨다라는 거 여러분 참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조지 핫필드가 얘기했거든요 나는 녹슬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어차피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지만 사용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해서 녹쓰는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주 즐겨 쓰시는 그릇이 돼서 나는 달아서 없어질 것인지 나는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인지 늘 말만 하는 말꾼인지 아니면 나도 안 하지만 상대방의 헌신과 사역을 막는 해방꾼은 아닌지 우리 구역직의 식구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2, 3, 7 나라 살리는 시대적 대표적인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신실한 일꾼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유인물에 나와있는 관련 성구들을 제가 한 다섯 구절을 몇 구절을 쭉 넣어드렸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한번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기록하시면서 정말 올바른 성경관이 또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개인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예원이라는 이 복음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무게를 좀 옮겨주셔서 우리 예원 창립 33주년 예수님의 공생의 연수죠 우리 받은 응답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더 큰 응답을 누리며 예원 성도의 자부심을 갖고 직분자의 자부심을 갖는 우리 절대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마지막 언약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값 하는 예원교회는 다섯 개의 공동체죠 Y-E-W-O-N으로 정말 언약공동체, 전두공동체, 성교공동체, 치유공동체, 렘런트 공동체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섯 가지 공동체의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경적 교회관을 가지고 2, 3, 7 나라 살리고 또 예원의 성도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구역지교회들이 1일 1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가나한 성도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 교회를 쇼핑하는 정말 정류장처럼 거쳐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이 뿔이 내려져서 하나님 예원교회는 토양 가운데 깊이 복음뿔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52조 강단의 말씀의 꼴을 먹고 성장해서 날마다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예원성도, 예원구역지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원의 다섯 가지 공동체가 우리 각 구역지교회마다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언약과 전도와 선교와 치호와 또 믿음의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우리 다섯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확산시키는 절대 제자로 축복하여 주셔서 나 하나쯤이야 개인신앙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예원의 정말 공동체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기한 직분자의 사명 감당해 하시고 예원의 성도로 예원의 직분자로 부른받은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구역지교회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직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옴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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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